도시와 자연의 연결 이스트폴의 새로움으로 당신의 라이프가 얼마나 완벽해질까요? 도심 재정대로 변화된 자양동 거대한 가치가 손에 잡히는 거리에 삶의 가치를 연결하는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2023년 자양에서 도시와 자연을 잇는 드림라이프가 펼쳐집니다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생활입지 이스트폴 구청사, 영화관, 대형 복합 쇼핑몰이 단지 내에 존재하여 지역 균형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반경 2km 내에 위치한 백화점, 병원까지 하나의 장소에서 모두 연결된 라이프를 누리는 특별한 장소 이스트폴은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생활입지를 자랑합니다 뚝섬유원주와 가족 테마 공원이 인접하여 도심 속 쾌적함과 일상의 여유로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반경 1km 내에 15개 학군과 대형 학원과 조성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활 인프라의 초연결성에 보전되는 이스트폴은 구의역 2호선인 단지와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으로 강남, 잠실, 광역 접근성이 탁월하며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이스트폴은 도시를 사랑하는 도시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편리한 미래형 혁신을 제시합니다 이스트폴은 서울 동북권을 이끌어갈 대표 복합단지로 살고 싶은 곳, 담고 싶은 곳으로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 7층, 지상 48층, 총 631세대로 가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세대 스마트 IoT가 탑재된 KT AI 아파트 솔루션이 제공되어 편리하고 혁신적인 홈 서비스를 기반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스트폴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따라 서울의 대표 스카이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스트폴의 조성되는 5성급 호텔은 서울 도심과 한강이 칸눈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등의 편의시설 구축으로 품격을 더했습니다 5성급 호텔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쇼핑몰은 유명 맛집과 패션 등을 중심으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 8개의 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메가박스와 함께 문화의 품격을 선사합니다 더불어 인근에 위치한 동서울 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프리미엄 주거 문화를 선두할 예정입니다 마천루 숲의 정연한 라인과 누구나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컬처 스퀘어 곳곳에 남아있는 옛 광진 나루의 추억과 물결이 이스트홀 전체로 퍼져나가 푸르른 녹음의 공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일상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광진구의 새로운 물결 그린 파티스를 만들어갑니다 주거 문화 상업 호텔 공공 그리고 한강까지 삶의 연결 광진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이스트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기대해도 좋습니다